여기 어때? 조금 앉아있다까지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추고 어때?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몰랐던 길을 걷는 곳 이사를 애써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구현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우리 같은 길을 걷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그대와 함께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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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 그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이 소명하길 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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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